한화솔루션 갤러리아 신사업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한화그룹의 삼남 김동선이 미국 3대 버거로 불리는 파이즈 가이즈를 국내로 들여온다. 갤러리아는 파이브 가이즈 인터내셔널과 국내 사업권 계약 관련 약정서를 체결하고 파이브 가이즈 국내 1호점을 연다고 밝혔다. 파이브 가이즈는 1986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시작한 버거 브랜드다. 쉐이크색 인에아웃 버거와 함께 미국 3대 버거로 꼽히며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버거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매장의 공식 명칭은 파이브 가이즈 버거즈 앤 프라이즈이며 주로 파이브 가이즈로 줄여 부르며 기업 명칭도 동일하다. 현재 본사는 버지니아 주 롤톤시에 있다. 파이브 가이즈는 매장 주방에 냉동고와 타이머 전자레인지를 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신선한 재료로 조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메뉴는 더블 패티가 기본인 버거 4종류를 포함해 핫도그와 샌드위치, 밀크쉐이크, 프라이즈 등을 판매한다. 개인 취향에 따라 최대 25만가지 방법으로 자신만의 버거를 만들 수도 있다. 튀김류 음식들은 모조리 땅콩 기름으로 튀겨진다. 그리고 이를 자랑하듯 매장 내에 땅콩을 잔뜩 비치해 놓았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햄버거 먹는 김에 땅콩도 까먹으라고 있는 것으로 까놓은 박스의 것들은 마음대로 퍼먹어도 된다. 여타 프랜차이즈와 달리 감자튀김을 종이컵에 담아준다. 파이브 가이즈는 여타 프랜차이즈에 비해 감자튀김 임심이 유달리 후한 걸로 유명하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등 23개 국가에서 17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폴, 중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한국의 다섯 번째로 진출한다. 김동선 실장이 미국을 여러 차례 오가며 창업주와 신뢰를 쌓고 한국 사업 계획을 담은 브리핑을 통해 창업주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전해진다. 갤러리아는 앞으로 5년간 국내의 15개 이상의 파이브 가이즈 점포를 열 계획이다. 갤러리아는 앞으로 4년간 국내의 제안을 맞춘다. 칩니다. 감사합니다.